드디어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처음 와봐요 여기 이쪽 와봐야지 이모야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모야 드디어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히히 밑에 볼게요 히히히 탄이 몸부로 해옹몸이 알지? 일단 열어봤어요 여기 사자가 있네, 진짜 사자가 있네. 여기 사자가 있네, 진짜 사자가 있네. 나의 떡. 무슨 색이 좋을까? 사랑은 좀 드릴게요. 내 애가 잘해. 이거 주세요. 네. 은혁이 떼어. 은혁이 떼어. 집사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엄청 많아요. 소우는 공간에서 줄도 많이 서있고, 영양제. 영양제가 저쪽에 있네. 이게 또 오랫동안입니다. 진짜 낫습니다. 약간 이런 게 좀 많다. 뭐야? 한 번 안 한 번. 아, 네. 이거 손이 안 난다. 너무 비싸잖아요. 이거 아주 비싸던 것 같아. 이렇게 잘 안 Association. 진짜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또 하는 상태를 내가 도와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게 너무 비싸던게. 자동화장실 어제 본거는 한 돈 100만원 하던데 공원회 1시간 후에 잠시 먹다. 안 먹지 않습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을 나눠줍니다. 고춧가루 이번엔 아이스크림! 여기가 사람들이 좋아. 두친개 엄청 해먹을 수 있겠다. 국수에 다 먹겠네요. 두진짜만 해먹어도 좋았어요. 오늘 하루가 더 맛있게 먹어요. 이럴다 밥 먹기 아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궁팡을 통해서 배고파서 밥먹으러 식사를 아직 안했거든요 식사한 일을 찍고 있어요 또 먹으면서 찍어요 음식도 나오고 먹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엄청 재밌겠죠? 우리는 몇 개만 사서 왔는데 가방에 들어갈 정도 우와 진짜 고생해요 저 집고양이들은 저 집사님한테 저를 300번 해야해요 궁팡에 가서 상관은 장난감하고 간식은 우리 집에 진짜 넘쳐나게 맡겼네요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골라서 한 거 안 사고 받은 거 이거 줄게 기다려봐 이거야 이거 이거가 미친듯이 냄새가 나 맛있게 먹으면 오늘의 강의가 집사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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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2장